다음으로는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영남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박창근님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솔로 운반을 발표한 이후에 대구 지역에서 전국적인 공연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강석씨 굉장히 좋아하시죠? 김강석씨를 주제로 한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뮤지컬에서 주연배우 이풍세 역으로 공연을 해오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어쿠스틱 프로젝트 팀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해금연주자 김은진씨와 함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돼야 날아가야지 바람에 말려 당신 곁으로 나의 선율의 첫째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을 알려간 나의 노래로 휘파람 소리로 돌아보네요 나 조그만 공간 속은 추억만 쌓이고 가득 모를 눈물만이 아름거리네 내 작은 모습 모든 목표와 실을 써봐도 노자란 당신이 노자란 당신이 어디가 돼 날아가야지 바람에 말려 당신 곁으로 날아가씨 나의 선율의 첫째 날이 자랑 당신들 당지간다 나라가 역시 바람들 당신들 당신들 너네네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박정환입니다